XSFM입니다.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우리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셜록같고 짤방 있죠. 난 친구같은거 없어. 그렇죠. 저는 GOTY를 이걸로 선정을 해놓고 그런가보다 유PD가 한대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든거에요. 친구같은거 없잖아요. 그렇죠. 누구랑 하나? 근데 안해본 게임 하시나? 그래서 성가비를 덕질인을 떠올렸는데 얘랑 하면 싸울거같은거에요. 아니야. 반대일수도 있을거같아요. 너무 잘맞으면 어떡하지? 아 그 일본 만화의 구성 쓸데없이 잘맞고있어.